전세월세 무한연장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세입자가 원하면 평생동안 거주할 수 있는 관리인데요. 집주인과 세입자에겐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지난 6월 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전세월세 무한연장법을 발의했습니다. 세입자의 거주권이냐 집주인의 재산권이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월세 무한연장법은 무엇이고 집주인과 세입자에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무한연장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일부 개정하겠다라는 건데 개정안의 전부를 보기에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나와있지만 집주인은 세입자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물론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세가지 정도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세입자가 세 번에 달하는 월세를 밀렸을 때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 할 때 실거주 할 때 마지막으로 세입자가 세입자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인이 집주인이죠.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야 되고 더 구체화되어야 돼요. 이게 조금 아쉬운데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집주인에게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입자의 요구로 임대차가 갱신이 됐다면 이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에도 집주인이 월세나 보증금을 올려받고 싶다면 제 7조 2항에 따른 범위에서 올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7조 2항은 제가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싶다면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세입자는 더 살고 싶을 때 더 살게요라고 말로 끝나지만 집주인은 말이 아닌 뭔가를 적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거절한 사유가 만약에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면 이때는 임차인에게 임차인이 제출한 2주 비용뿐만 아니라 임차인이 2년간 추가 제출하게 된 임대료 차액분의 합계액의 3배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세입자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혈압 오르시는 집주인분들 계실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고 뒤에 더 들으실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에도 와 만세하실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7조의 2항과 3항을 보겠습니다. 먼저 2항을 보시면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유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3항을 보시면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최종의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2항과 3항은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조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 시행령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법으로 가져와서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건데 이 2항과 3항은 임대차 전속 중에 해당이 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나서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는 적용이 되지 않죠. 사실 이보다 며칠 앞서서 6월 2일 날 윤후덕 의원을 대표로 해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먼저 의안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서 증액 청구의 요건은 연 5% 이하 범위였습니다. 그 연 5%를 해석해 보자면 임대차 전속 기간뿐만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고 나서 재계약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5% 범위를 지켜라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번에 무한연장법에서는 임대차 전속 기간 중에 20분의 1 이하 범위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약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속 기간에만 유지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차피 세입자가 요구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굳이 연 5%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기존에 있던 시행령을 그대로 가져와서 썼을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집주인과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주인도 권리가 있다입니다. 바로 소유관 자산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이 소유권에는 사용, 수익, 처분의 자유가 있는데 바로 수익 부분에서 자산권의 침해를 받는다는 거죠. 수익은 단순하게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세입자가 월세를 꼬박꼬박 잘 내는데 굳이 세입자를 바꿀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이거 진짜 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아마 영상 보시는 집주인분 중에서 세입자 때문에 속 끌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돈은 잘 내는데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주위 사람들한테 자꾸 피해를 주는 거죠. 민원을 발생시키는 이런 세입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2년은 참죠. 왜? 그때까지는 지켜줘야 되니까. 2년 됐을 때 세입자 바꾸잖아요. 그런데 무한연장법이 시행되면 그 세입자 평생 봐야 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마지막 사유 세입자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여기에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집주인이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죠. 왜? 법에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외적이 문제 때문에 세입자를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장해 주는 것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그 거주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되는 집주인의 자산권까지 침해하면서 보장해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집주인의 자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장해 주는 방법을 찾아라 라는 게 집주인의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시행이 되면 집주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가장 먼저 법이 적용되기 전에 임대료를 순식간에 올리겠죠. 법 시행 전후 임대만기 세입자를 다 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려받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시세보다 임대료가 높으면 이 세가 안 나가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면 집주인끼리 서로 합의하지 않더라도 무원에 담합을 합니다. 다 같이 단체 행동으로 올려버리겠죠.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다른 선택은 법이 시행되고 나서 임대료를 올리는 거죠. 어떻게? 일단 집주인이 실거주합니다. 이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한테 임대료를 높게 받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앞서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2항을 설명드릴 때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데 이게 임대차 전속 기간만 적용받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세입자한테 올려받을 거니까. 또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를 마음껏 올려받지 못하는데 의문은 많아지고 아이고 더는 못해먹겠다. 그냥 집 팔자. 해서 집을 팔면 임대주택이 감소하겠죠. 또 다른 케이스는 임대료 상승 작전을 쓰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입자가 살고 싶어하는 곳 수요가 몰리는 곳들에서는 일부러 방을 비워놓는 겁니다. 공질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희소성을 높여서 임대료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때 세를 내놓는 거죠. 만약에 학군 좋은 곳들은 정말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 될 수도 있어요. 세입자가 되려 웃돈을 주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입자 입장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마냥 좋을 수 있어요. 아니 요구만 하면 집주인이 거절을 못해 평생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좀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주거비 부담이 줄고 거주권은 확보가 돼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앞서 제가 집주인의 선택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올릴 거니까 짧은 시간에는 주거비 부담이 늘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아 더 못해 먹겠어 하고 주인이 집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올려받기 위해서 공실 상태로 두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직접 살아버리면 임대주택이 감소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 간에 경쟁이 붙습니다. 경쟁에서 밀리면 새 사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불편한 세입자 말씀드렸죠. 집주인 입장에서 그런데 그 부분은 집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이웃도 포함이 돼요. 그 불편한 이웃 주인이 세입자를 교체하지 못하면 그 옆에 있는 이웃들도 그 세입자를 평생 보고 살아야 됩니다. 불편하죠. 물론 그런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직장을 옮긴다거나 학교 때문에 일하거나 이렇게 이사하고 싶어도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집을 사서 가는 게 아니고 세를 들어서 이사 간다면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도 기존 임차인들이 다 눌러 살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임대차가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들은 어떻게 세를 들어가 살겠지만 새롭게 전세월세가 필요한 신규 임차인들은 전세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되려 세입자의 거주권을 불안하게 하고 집주인분들의 자산권 침해만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분들의 자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장하고 싶다면 최악계층이 아닌 세입자에게도 주거비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임대차 전속기간이든 계약이 끝나고 나서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하든 5% 이하 범위에서 증액하게 하는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시행한다면 1회 또는 2회 이상 권리를 주고 싶다면 세입자에게 집주인에게 집주인에게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아닌 다른 문제로 세입자를 바꿀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